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주말을 또 편하게 쉬실 테고 아 김종국 좋아하네 요즘은 쉴 일하고 따로 있으면 안 되시고 그냥 월화수목금금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민법 일주일 계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만약에 하루에 두 개씩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하루 계론 하루 민법 하루 계론 하루 민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간 이틀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빨리 1차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낼 수 있는 유형은 다양해요 그런데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틀리게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데서나 다 틀리게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되는 애들을 잘 용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여기서는 일단 뭐 알아야 돼요 일단은 계산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미래가치 구하는 애 보면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의 역수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수예요 역수를 아셔야 돼요 거기도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일시불의 내가 개수란 일시불의 현가 개수의 역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N년 후의 이론이 할인율 R을 적용할 때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2번도 보면요 연금의 현가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역수 우리가 구할 때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라는 거 그래서 역수는 기본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2번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감챙 개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죠 미래가치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5번은 연금의 내가 개수는 감챙 개수하고의 역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죠 그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오지선 이론으로 나왔을 때 오지선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갔을 때 일단 역수관계는 지문 하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물어봐요 저당상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근래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의뢰했던 게 얘라고요 일시불의 미래가 개수 작년도 제가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상수라는 건요 얘가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이 있죠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써요?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원금 균등사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뭐 구할 때 써요? 미상만 잔금이 있죠? 이거 구할 때 쓰든가 또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든가 또는 융자금을 구할 때 이게 구할 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얘하고 얘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있죠 연금의 현가 개수는요 거기 1번에 2번 지문에 가면 N년 동안 매입이 받게 될 일정액을 이자율 R로 할인한 현재 값의 합을 구할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놨죠 이거 설명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3년간 연간 3천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총액 구할 때 뭐 쓰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현가 개수 쓰는 거예요 연금 현가 개수 그 다음에 감챙 개수는 뭐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감챙 개수는 이거는 주택 연금 구할 때 써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기간 연금 받을 수 있죠 그거 연금 금액이 얼마가 될까 그렇죠? 이거 구할 때 써요 그리고 이 감챙 개수의 뜻을 물어봐요 감챙 개수 감챙 개수라는 건요 얘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에 정리백이죠 이거를 써요 그러니까 얘 들어서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얘 들어서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얼마씩 정립해야 되느냐 이거 구할 때 뭐를 쓴다 감챙 개수를 요즘 얘도 지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뭐 구할 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여러 번 시험에서 나왔던 게 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수의 개수는요 현재 이론에 N년 후에 가치를 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5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게 작년 기출의 답이었어요 이게 현재 5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이잖아요 이게 매년 5%씩 가치가 뛴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얼마가 될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자금 1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은행에서 이자율 1%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 1% 받아서 1억을 갖다가 5년 동안 계속 은행에다가 정립해놓으면 5년 후에 나는 이자 포함해서 얼마 찾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해요 그게 역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 저당상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당상수라는 거는요 자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원리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할인하면요 그러면 융자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융자금 분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저당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실상은 학결원에서 나오는 분수식의 계산은 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1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상수가 0.1이에요 얼마 나오겠어요 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천만 원인데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럼 얘가 1억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억일 때 얘가 천만 원이죠 그럼 100분의 10 개념이니까 0.1 나온다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한번 해보는 거는요 예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6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조건은 기간은 예를 들어서 10년이고요 이자율은 10% 그런데 매월 상환 조건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6천만 원에다가 자 저당상수의 공식은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12분의 0.1이 돼요 왜냐하면 매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12달이니까 마이너스 120승이 돼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79만 2,9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박스로 주고요 지문에다가 뭐를 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4번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 5개를 주고요 다음 중에서 저당상수를 고르라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이 조건에서 답이 5번이에요 답이 일단 얘가 틀린 거는요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빠진 거예요 실전도 마이너스 회보를 빼고 준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미리 땡겨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간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뭐를 구할 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일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이게 앞으로 빠져나와요 미래가 치고 갈 때는 일이 뒤로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융자금에다가 뭐 융자금은 원리금이니까 융자금이 6천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원리금이 79만 2천 9백 원이니까 6천 분의 79만 2천 9백 원 하면 이게 저당상 수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실제로 계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잔금 비율 아시죠 잔금 비율은 1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잔금 비율을 구할 때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존재예요 이걸 모르면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융자금 분의 T시점에 잔금이 돼요 T시점이라는 게 현재 얘기예요 현재 이거 계산하면 뭐가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잔금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자율 알프로 기간엔연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알프로 M-T 모르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N으로 돼 있죠 N이라는 게 전체 대출 기간이에요 그러면 M-T라는 건 뭐냐면 남은 기간이에요 그래야 잔액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18페이지 가보세요 218페이지 가시면 문제의 6번 있죠 하단에 한 페이지 넘기면 맨 하단에 있잖아요 6번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2,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았을 때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물어봤죠 그런데 단 10% 월 복리로 연금의 현가계수가 5년 47, 10년 76, 15년 93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는 전체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15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예요 93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년 기간으로 빌렸는데 몇 년 후에 잔고를 구한다는 거예요 5년 후 그러면 15에서 5를 빼면 1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예요 76인가요 이게 답이죠 이게 이게 답인데 쓰러트려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애를 다리 걸어서 쓰러트리면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답이 되겠죠 번호가 1번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예전에 기출로 나온 거예요 이 뒤에 숫자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하는 거예요 대인만 하라는 얘기죠 대인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하는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기서 내면 이걸 또 물어볼 수 있다고요 저런 논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유령인데 만약에 이런 걸 구하라고 나왔는데 네 개 중에 하나만 이상한 애가 있으면 걔가 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수 이런 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잔금 비율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술을 써서 구하죠 그럼 상한 비율은 뭐를 써서 구하겠어요 상한 비율은 상한 비율은 1- 잔금 비율로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한 비율은 뭘 써서 구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 못 써요 얘 역수 저당 상수 쓸 거 아니에요 저당 상수 상한 비율과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잔금 비율이잖아요 잔금 비율을 연금의 현가 기술을 써서 구한다는 얘기는 상한 비율은 뭐를 쓴다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런 게 지문으로 떨어지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부 문제 보면 연금의 내과 개수 있죠 여기다가 감챙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곱하면 1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연금의 내과 개수가 3.31이죠 역수는 그 수를 1로 나눈 거죠 그렇죠 계산하면 0.3024 쫙 떨어진다고요 곱하면 1 딱 나와요 끝자리까지 했을 때 그런데 저게 시험에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지 저거 나오면 또 댓글 난리나는 거죠 그렇죠 니들은 계산 잘해서 좋겠다 해서 또 난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애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서는 4번에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고요 현재 1원을 이자일알로 N년 동안 융자 받을 때 매기에 상환할 일정한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게 저당 상수예요 매기에 갚아나가야 할 융자감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번에 가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어느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기억에 보면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내과 개수, 연금의 내과 개수, 저당 상수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감책인 개수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낼 때 뭐를 써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1년 후 2천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렇죠 그러면 할인율은 예를 들어서 10%다 이런 거예요 그거 구할 때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의 보호 있죠 마이너스의 보호를 생략하려고 하면 이게 분수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분의 1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저당 상수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의 보호가 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려면 이걸 분수식으로 또 바꿔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일반 계산기를 써서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 있죠 그거를 써서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공학용 계산기는 못 갖고 들어가요 일반 계산기밖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는 계산하라고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가시게 되면 감치인 개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고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다 하니까 틀렸겠죠 뭐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N년호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이패될 액수를 구하는 것은 감치인 개수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저기다 해놨죠 N년호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는 미상환 저당장금 계산할 때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 저당 상수, 감치인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뭐 쓰느냐 그런 거 간단하게 묶어서 지문으로 줘요 그런데 꾸준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틀려요 이게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강의해 주면 와서 물어봐요 몇 문제 나오죠 하나요 그러면 버리는 거죠 바로 X 그런데 X 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에서는 좀 거둬들여야 돼요 그렇죠 자 3번에 가시면 연금의 내가 개수 있고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죠 일시금으로 현재 5천만 원을 받는 것하고요 연금으로 10년 동안 매년만 천만 원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단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만 천만 원이 있죠 예에 대한 무슨 가치 구해야 돼요 현재 가치를 그럼 뭐를 써야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1년 2년 3년 땅땅땅 해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천만 원씩 받을 때 있죠 이렇게 받을래 아니면 지금 일시불로 5천만 원 받을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받게 된 이 돈들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내가 구해야 현재 5천만 원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올림픽 하면 금메달리스트도 있죠 걔네가 연금 점수가 꽉 차게 되면 그 위에 메달 딴 거에서는 일시불로 줘요 원래 연금으로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메달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 줄 거예요 최대 그런데 메달을 또 따게 되면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 계산해서 일시불로 줘버린다고요 그렇죠 김종각 와 하는 거 보니까 내일서부터 운동하러 다니겠네 잘 아는 종목 있어? 공부를 하겠다고? 말이나 못해야 말은 청산 뉴스죠 틀림없이 이게 저기 올해 시험 마치고 합격자 했을 때 누가 됐느냐 했을 때 넌 틀림없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니까 됐나요? 물어본다니까 됐나요? 화제의 인물 그래가지고 올라올 거야 아마 자 거기 보시면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천만 원에다가 천만 원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이게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있죠 그렇죠 이게 분수식이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요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는요 이 개수 앞에 있는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하기 위해서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준다고요 뭐는? 연금을 매년 천만 원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천만 원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거기에 현재 가치 개수가 얼마예요? 곱하면 얘 6,1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5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천만 원씩 받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6,140에서 5천을 빼면 1,140만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3번 문제에서는 2번에 매년 말 천만 원 받는 것이 1,140만 원 유리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줘요 주고 계산 대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에 너무 그러면 얘 들어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5번에 보시면 이런 거는 실전에서도 유도가 돼요 어떤 이런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2000땡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5천 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그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매년 얼마씩? 얘를 계산을 계산하게 되면 1플러스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되겠죠 1.1로 할인하게 되면요 4,545만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2년이잖아요 1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1.1을 두 번 곱하니까 1.21로 할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4,132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 뒤에 숫자가 다 있어요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단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고 해놨죠 그냥 그래서 두 개 더해서 8,6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에서는요 2,000원으로 줬어요 2,000원 여기는 5,000원으로 줬잖아요 금지에서는 2,000원으로 예전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써서요 연금의 미래가치 구할 때는 20년짜리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20년은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1플러스 0.1에 대한 20승이 있죠 얘는 6.727호다 이렇게 주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주면 우리가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계산 문제 나오면 얘를 풀어야 될 텐데 얘를 못 풀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부동산학계로는 이 계산 감옥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 중개사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학생들의 등급이 있죠 나누기 위해서 변별력으로 삼는 기준이 수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수능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수학이 점수가 안 나고 소위 기한 대로 수퍼 잘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걔들은 좋은 대학 가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모든 과목이 있을 때 다 차별화를 도모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과외를 받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쪽의 교육을 못 받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를 놓고 판별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데 벌써 그 과목의 차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발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논리가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그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얘기했나요 많이 봤던 거죠 2분의 1 그러니까 피를 빼고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있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저게 6분의 5 나와요 저거 통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측 연산도 힘든데 저거 통분 안 하면 통분하겠어요 그런데 간평사 시험에는 저렇게 나와요 간평사 시험에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보다는 몇 문제에 걸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대입해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것도 조금 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정리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현금 흐름이 있는데 얘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상에서 활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쨌든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영업현금 흐름인데 작년 시험에는 영업매각 같이 냈으니까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은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가위순 전후 이거 다섯 가지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능총소득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평방미터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평방미터당 월 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얼마가 돼요 저기 이처녀 다음에는 말이야 그 옆에 앉아 옆에 앉아 가지고 나 대신에 응징을 대신해 줘 자 여기 하면 가능총소득은 연간 임대료 수입이에요 월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월로 나오면 뭐로 바꿔야 돼요 연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우리가 가능총소득이라고 해요 연간 임대료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능총소득은요 100% 임대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빼는 거예요 공실 빼는 거예요 공실 및 대선충당금 또는 부채에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냐면 이거를 기타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영업의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임대부동산이면 임대를 놔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이 주수입이겠죠 그런데 임대업자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주차비를 받든가 아니면 자판기 설치 운영해가지고 부수입 올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타 수입 또는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의 차이는 공실반영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그런데 영업경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경비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애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애가 있어요 걔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영업경비에 포함하면 안 되는 애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계론 공반 소감을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공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 부채 서비스에 소가 소득세 감이 감가상각비 여기 소가 소유자 급여 그 다음에 개가 개인적 업무비에요 그 다음에 반영해 주는 애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 부동산을 유지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이제 유지관리비에는요 전기료 그 다음에 뭐 수도료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급여 뭐 이런 것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화재보험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산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보유세니까 그죠? 이거는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임대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경비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면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예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만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현금 흐름 현금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면요 영업소득세를 빼면 그러면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별이 다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저거 뭐 순서를 알면은 그렇죠? 거기 7번 문제 있죠 임대주택 운영 수지 분석 절차다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걸 물어봤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하나요? 공이 뭐예요? 공실 경이 뭐예요? 영업경비 부가 부채서비세 소가 영업소득세 그래서 가유순전후 공경부서 하면은 기본적인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능총소득이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뭐를 빼야 돼요 거기 보면 공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빼면 영업경비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이 부채서비세기잖아요 공경부서에서 경부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흐름만 알면은 그냥 가로 넣기니까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매각현금 흐름이 있죠 매각현금 흐름 또는 지분복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를 계산할 때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게 매도가격이에요 그러면 얘가 매도경비예요 이게 매도매도 같아서 이걸 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얘가 나와요 여기서 뭐를 빼면 미상원 자당 잔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가경이하고 순미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부친의 성함이 전번호라고 이렇게 해서 얘가 세전 지분복기 그 다음에 얘가 자본이득세 그러면은 이제 8번에 가시게 되면 그렇죠? 매도가격에다가 뭐 빼겠어요 매도경비 순매도에서 뭐 미상원 자당 잔금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순서만 알면 단순 대비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어려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숙지가 돼야 우리가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것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물어볼 때 뭐도 물어보냐면 여기서 이것 빼면 얘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것 빼면 얘가 나온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것 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문상에서 활용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금액을 대입을 해서도 풀어보고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풀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시면은 반드시 그렇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9번에 가시게 되면요 영업소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유효 총소득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및 불량 부채 충당금을 착안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해서 계산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죠 그것도 시험 지문에 한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및 불량 부채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요 적산임료 산정시 필요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이게 포함된다고 했을 때 2번은 그냥 생략하세요 왜 생략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적산법에서 경비를 구하는 거는 지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서의 경비에서는 감가상각비 반영해야 안 해요 반영 안 하잖아요 적산법에서는 반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에서의 경비계산과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의 경비계산 논리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시험이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3번에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며 이는 순영업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 이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하고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융자가 없으면 융자가 없으면 얘가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해 준 거예요 걔가 답이었다고요 융자가 없다는 전제면 그 다음에 11번에 가게 되면요 다음 중 영업소재의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업경비 항목들로 바르게 연결한 걸 물어봤죠 기업의 재산세 들어가겠죠 소멸성 보험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멸성 보험료가 화재보험료라고요 얘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요 화재보험료는 그러니까 경비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보면 전기료 관리비 이거 들어가겠죠 그쵸 자본적 지출은 안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죠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건물의 가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임차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증진이 되면 그건 임대업자에게 혜택이 하잖아요 이건 경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임차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비용은 경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물건 자체의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걔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자들에게 경비로 청구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죠 그래서 11번에 답이 5번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문제 12번에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고정비용에 해당하지 항목을 물어봤죠 우리가 경비를 계산할 때 보면 고정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어요? 가변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건 내가 임대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안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 이런 건 발생하겠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는 그냥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무슨 비용? 고정비용이고요 그러면 가변 비용에 들어가는 게 대표 중에 뭐냐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2번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4번 지문에 중개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적이 좋으면 수당 많이 가지고 갈 거고요 실적이 없으면 수당을 적게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변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14번서부터가 뭐예요? 계산에 대한 경우죠 그런데 14번의 계산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임대 단위당 연간 천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요 임대 단위 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원 곱하기 10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실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5% 얘가 5%잖아요 그럼 1억에 5%면 얼마겠어요? 500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유효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기타 수입은 없죠? 9,500 나오겠죠? 그런데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 대비 몇 프로래요? 40% 그럼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1억이 있죠? 얘가 몇 프로예요? 5% 5%면 0.95 있죠? 곱하기 얘가 40%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순령업소득까지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700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전에 가면 이렇게 계산 못하는 분들 수두룩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60% 해야 되는데 40%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9,500에 40% 구해서 빼서 이거 구하는 것밖에 또 답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14번은 그런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오는 게 전부 계산 논리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15번서부터 한번 쭉 해서 투자론을 마무리하고 금융으로 넘어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뭐 날도 덥고요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두 달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죠? 두 달만 그러니까 힘들 내쉬고 그리고 환절기에 건강관리 신경 써야 돼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 한 보름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컨디션은 안 좋은데 부담 때문에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공부와 따른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요 건강관리도 신경 많이 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